스스로 인해 도전 기본적인 Open 제 심한 어렵다 전부 지져버렸네 아야네 설명은 내가 최대한으로 삼촌들 패널들 맛있고 와 삼촌들 좋게 오다 겸유다 희망찬 애올룸에 오늘은 퉁 나오라 쏘다 애올룸에 삼촌들 오늘 제 주말 퀴즈 맞추라 칼데 어떤 잘 맞추고 담수가 잘 맞추고 담수게 양 여기 삼촌들은 그냥 요망지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막 조미나게 사람테맛이 자 우리 애올룸 삼촌들 조근조근 만나면 제주말 알아보게야 출발하쿠다 제주말 퀴즈대회 학위 1,2삼촌들 조잡하수다 제주말 퀴즈대회 학위 1,2삼촌들 조잡하수다 말도 있고 손도 있고 대가리도 있고 그다음 부부끼리 오신 삼촌 계실까 지금 여전히 회장님 아 어머 삼촌이요 할머니 퀴가 막아가지고 아 안 들려 다 허여집니다 교민 부부 삼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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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없어 이리 가십시오 아니 이리 의자에 와 자 삼촌 문제 갈거라 해 이거를 잘 설명 없어 해 자 요 문제 자 오오오 소리내면 소리 내지 말고 자개 일을 하는 거 급하게 자개 자개 하는 거 막 점심 없이 하는 거 그렇지 자개 하는 거 막 외망하는 거 자개 뭐라고 저 몰라 소꿉장난 하는 거 그렇지 소꿉장난 하는 거 제주도 말로 소꿉장난 하는 걸 소꿉장난 비슷하게 또 쓸데없는 짓 하는 장난들 장난하지 말라 제주도 말로 제주도 말로 응 이거 장난치지 말라 그래 그거를 어지럽지 말라 이거 어지럽지 말라 그래 바로 그거 그거 그런 거를 열 남자 자 5초 하나 둘 어지럽지 말라 다섯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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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 자파리 하지 말라 오늘 정신에 오신 게 하지 말라 자 삼촌에 무신 사이과 삼촌 삼촌 좋게 삼촌 좋게 사이 어느 분이 삼촌 내가 삼촌 아 그 삼촌 여기서 삼촌이 또 좋게 될 거 나 경아냅니까 오늘 그냥 잘 맞춰질 거 담수가 하나도 못 맞춰면 좋게 아 그럼 삼촌이 설명 잘해 다예요 내가 책임이 그래 시작 자 자 요거를 설명 없어 저 늙은 사람들 저 공부하려 돼 있는 이제 야 거꾸라 서당형 아니 아니야 서당 말고 늙은 요새 노인들 척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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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합니까 인제 학교 노인들 학교는 무슨 학교는 약합니까 아 알아듬이 그니까 그 학교 이름을 뭐 약합니까 아 너 아 나이 먹어 aller 자 이거 저기 사람이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대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여위복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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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기도는가? 간다 간다 아니 이거 보고 어디 저 맞춤꽃도 좀 파는디 상영 넘어가면 넘어가면 영 영계 기루왕을 해 자꾸 영 베리게 안 돼 영 가방을 해 영 영 베리게 하는 거 보고 우리 제주도 말로 영 고기 영 영 뭐 축하부댄 뭐 축하부댄 뭐 축하부댄 하는 거 축하부댄 얻어먹겠니 얻어먹겠니 진짜 발이나 다락 잡으나 아이고 아이고 야 박수 보세요 박수 박수 설명은 없어 설명 응 응 그렇지 응 응 응 응 응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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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먹는 거 삼촌 첫날밤 어떤 업체가 응 첫날밤 그거 알아야지 그라게 첫날밤게 어떤게 첫날밤 사랑해요 하는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삼촌 이사룸 설명해봅시다 이사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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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하면 말로 오우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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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 오우오우 하는거 오우오우 하는거 뭐한거나 사람이 잔소리 하는거 그치 그거를 뭘로 전자 입국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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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삼촌 문제 나갑니다 제주말이오다 제주말로 말하세요 저 한덩이에 여름에 뭐임 고릅니까 한덩이에 뭐 막 저 아이고 아이고 젖다 아니 아니 그거 괴로우면 안되고 그 제주도말로 사투리로 말하는거 있잖은거 아 그 배씨 배씨 어떻게 난다 배씨 쨍쨍하다 아니아니아니 아니 여긴 대답할 적 있게요. 갑자기 모형 걸음은... 아이고 그거 아닌데. 그럼 그럴 때 쓰는 말. 모형 걸음은... 그거 아닌데. 아니. 아이고...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을 해보시니. 저거... 그거 뭐... 머리 모자라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네 개나... 매케라. 아이고 매케라. 아이고 매케라. 아이고 매케라. 아이고 매케라. 아이고 매케라. 아이고 매케라. 마... 항상 웃는 경로당. 사랑받는 경로당. 정말로 좋습니다. 애월리 삼촌들 만나러 왔수다 삼촌들 오늘 뱃끼때 막 추운데 경로당에 오전에 난 꼬딱꼬딱 잘 와줍디가 네 잘 왔수다 오늘 경로당에 누게가 너무 오랜 합디가 무슨거 있댄 회장님 태워다 주려놔 앤비서 온데 오랜에 앤비서 온데 앤비서 온데 그렇지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수다 아이고 왔수다 고맙수다 우리 회장님 회장님 어디 계실 거야 아이고 회장님 무사하지 도에 앉아 저기 우리 노인회장님 나가 막 죄송한 부탁이 유담하느냐 노인회장님 우리 지뢰기 호쏠 뭐지 호쏠만 일어나 직후가 남아씨 이 지뢰기 호쏠 아이고 아이고 아 아니 나 소리 들려 점수가 예 저거 저거 아니 또 삼촌도 삼촌도 큰삼촌이구나 아 나이가 진짜 죄송함 부탁끼데 삼촌도 혼범만 형 일어나면 없어 뭐죠 으 저 저 저 저 자 아이거 허허 러 이야 삼촌 아 알 것도 닮고 모를 것도 닮은 제주만 초크대 시작할거다 시작할거다 삼촌에도 부부과 네 부부다 가만있어. 내가 집의 사람으로 칭찬하는 말로 하는 거라. 그런데 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해. 노래로? 아이고 좋지다 좋지다. 노래로 불러올구나. 내 골 밭을 이구며 감귤 밭을 만들려고 손발이 터지도록 지난 날의 아픔 우리의 사랑스러운 어머니. 작사 자꾸 무게 꺼와. 나의 적에. 왜냐하면 집에 사람이 아이들이 사난매라게. 그래서 막 인원한 것이 그러면 식당이나 해볼까. 또 장사를 해볼까 막 고민하자네. 감귤 밭을 만들자. 그러면서 혼자 입이 터지고 손발이 터지면서. 거슬러 아주 힘든 게 고생하면서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줘볼까말이지. 노래도 보면서 칭찬해주자 해서. 그냥 노래를 만들라고 내겠구나. 작다 작고 우리 삼촌의 노래라 쓰네. 요거를 행동으로 보여줘도 돼요. 요거. 요거 행동으로 보여줘도 됩니다. 요거 행동으로 보여줘도 돼요. 말하고 싶어서 말하지 못하겠네. 조용하라. 말 말 못하겠네. 시끄럽다. 못하겠네. 시끄러워. 조용하라. 조용히. 살짝 이거라게. 고마니 아지라. 조용히. 살짝 이거라게. 시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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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니 아지라. 조용히 말하면 사투리맛이네. 아니야. 그래. 나 이거 통과. 통과. 잘 설명해 줍소야. 내가 알아듣는 양은 잘 해드리고. 잘 알아듣겠고. 지금부터 사투리맛. 사투리로 말하면 뭐다. 마지막은 사투리로 말할까예. 사투리로. 아까 그쪽. 표준으로 말하면 안 돼요. 잘못하라네. 내가 설명을 내가 최대한으로 잘 할텐데. 지금. 저기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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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설명한거야. 제주말로. 사투리로야. 제주말로. 아까 그죠. 제주 사투리로 말하면 돼. 내가 아까. 이런거 봅니다. 그렇게. 삼촌. 어느 분이. 연세가 하. 두 분 중에. 아. 누님이구나. 동네님. 혼동네에서. 나이가. 몇살이고. 아직은. 84. 아. 나보다. 3살만. 누님의 혐수다야? 네네. 자. 이거를. 이거를. 똑똑이 구하라. 자 이거를. 자. 문에 내면 없어. 좋은 냄새가. 아주. 아주. 좋은 냄새가. 코로. 제주 사투리로. 뭐하냐. 고기구나. 냄새. 막. 구싱하게. 다행히. 아니. 세 글자로. 그 냄새를 뭐해 말합니까? 냄새가 구싱한 거 같아요. 좋은가. 아이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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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들이 괴롭다 말로부터는 아니야. 이 신용 터는 걸로 해야 되네. 내가 영 들으려면 뭐 운포를 얻듯이. 요망? 아이. 요망이 아니라 영행 들으려면. 예. 영행 그런 식으로. 옛날 아까 일 때 음악. 그렇지 그렇지. 윗놀이? 윗놀이가 아니고. 밥 벌리는 거. 밥 벌리는 거? 그 노래? 아니 아니 노래가 아니라 밥 벌리는. 아까 말이나 소나 뭐. 어린 거 어린 거. 어린 거? 어린 거구나. 어린 말. 옛날 그 어린아이들 보면 영. 니트룸? 우와 정답. 이야. 아니 어떤 거랑. 이거 맞춰줍니다. 나이가 한 8점 되는데. 이게 어쩌것 하나씩. 왜 나도 알아줘. 모르는 걸 알아줘. 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영어보다 영어. 저 곱다 큰 새각시들. 이 형. 길게 나온. 식으로. 뭐 이겁니까. 저. 발길.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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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ze. 신. 이. 여.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이거 행동이야 행동 행동. 자 제주 말로. 그렇지. 씨뿌리는 거. 씨앗이. 형님은? 어디 가는 거지? 밭에 가? 바가? 바가? 주악주악? 오! 이야! 삼촌 어디 갔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뭐. 주악주악. 주악주악 행위를 했다고. 이야! 잠깐만. 우리 삼촌도 건강합성! 영훈이 도착했어. 영훈이. 영훈이 도착했어. 우리 삼촌들 저처럼 저 마을 속에 들어가서. 근데. 날랑갖고다 날랑. 날랑캐매 잘 못써야. 이게 어디야. 아이고 어디. 영훈이 삼촌들이구나. 아이고. 어떤 거나구나. 야. 야. 나 이거 쫙 마술거란. 영훈이 떨어져라. 이 앞에 실리 진짜 떨어졌구나. 아이고. 아이고. 그니까. 아. 개나저나. 야. 오늘. 삼촌네. 제주말로. 퀴즈 맞추라 칼까? 퀴즈 맞추라. 네. 이거 고라. 무슨 거래놉니까? 하면. 제주말로 고르라카는 거. 아이고. 그런 거 사대기. 다 도가 트 사람이. 그치? 응. 도가 텄지? 자. 이제부터랑. 제주말맞추기. 출발하쿠다. 용홍리의 첫 번째. 도전자 오다야. 자. 우리 삼촌네는. 두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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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때가 제일 고마옵디가. 아이고. 우리 아빠가 이럴 때 잘 도와. 잘 도와. 아이고. 오늘도 병원에 대단주고. 아프면 병원에도 잘 데려가고. 아니. 난 밤에도 좀 잘 자게. 편안히 자게 잘 해주고. 잘 햄두기 뭐. 편안하게 자. 편안하게 자게. 어떤 집에 안 들어와. 맨. 옆에 돌아는 뭐냐. 요쪽으로 돌아 누랭. 요양. 부러움인 박수. 부러운 삼촌 박수. 좀만 잘 지어주지 마랑. 문제도 잘 맞춰야 됩니다. 자. 저. 옛날 상수. 조건 아버지가. 경은 사람 있어놨는데. 그런 사람 거라 뭐였지. 모델인 사람 아니에요. 뭐예요. 뭐. 우리 쟤도 쓴 말로 그 뜻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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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단 하나를 보니. 하. 하. 거리야, 너 왜 몰라. 답답해구나. 저 삼촌 저 의자예요. 그냥 얘기만 하면 돼. 더 잘해, 삼촌. 0의 근육에. schimler 가끔 해. 내가 그냥 알아맞히게. 자 이거, 이거 이 글자, 이 글자. 예 이제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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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기는 사람은 뭐 시간 뭐 이상 것입니까 감에 대 선택해 본 사람 수 없이 살면서 합쳐 6 아더 아더 아덜 아더 친구 어떤 어떤 아들이 과잉 자랑은 원해 봅서 우리 애월룩 자업장 하는 아들 그 아들의 친구 어 친구 대통령 사는 짓 그 그디구나 무시근 고르면 대통령이 있는 사는디 저 그 집 그 무시근행 그 헐뭅하겠는디 그 테레비에 자꾸 나오는데 그 그 무슨 지혁을 몰라가지고 아니 그냥 저 저 저 대통령 사는 디바스 서울 그 저 지금 우리 저 어디 저 종로에 있는 대통령은 항상 저 대통령님이 그 집이만 삽니까 생각나는 대로 정말 해 아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차가운 보안이 제주말 맞춰볼라 계신디야 아이고 삼촌들도 아이고야 제주도 말리 두렁청하게냄 고리라 난 잊어버렁 뭘로 기억 그치 가시는 삼촌들 막 하수계야 그나는 평상시에 제주말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것으로 하영 만들게 맞습냐 이좋게 다음주에도 제주말 조작은에 부지런히 부지런히 나상되겠구나 삼촌들 기대 없어 이좋게 다음주에 만나요